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살펴보죠. 서유선 기자 네,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입니다. 네, 전국 확진자 집계 현황부터 살펴보죠. 네, 주 초반인 만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모두 511명으로 41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던 어제보다는 1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늘 확진자 해외 유입 2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에서 확인된 사례들입니다. 격리 중인 환자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171명으로 파악됐고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어제 하루 4명이 추가돼서 누적 1,879명입니다. 네, 지역별 현황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국내 발생 확진자는 수도권이 310명으로 전체 국내 발생의 64%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이 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27명, 인천은 20명입니다. 또 한동안 부울경 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던 지난달 상황과는 달리 이번 달 들어서는 지금 광주와 전남 동북권에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확진자 23명, 전남 10명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그 밖의 충남과 울산, 강원 제조 등에서도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체크 좀 해보죠. 네, 먼저 수도권입니다. 서울 강북구 음식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방문자와 종사자 등 12명이 확진됐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군포시 교회와 기계 제조업을 연결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16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2회 지역 전남 여수시 유흥조점 관련 확진자가 38명으로 늘었고 광주 성덕고등학교 관련 확진자는 어제 3명이 추가돼서 누적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서울시 현황 좀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지난 한 주 동안 직장에서의 감염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번 주 들어서도 직장 관련한 집단 감염이 새롭게 확인이 됐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 동대문구 소재 직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최초로 확진자가 나온 뒤에 어제까지 관련된 확진자가 지금 전국에서 최소 20명입니다. 이번 감염은 직원에서 시작돼서 다른 직원과도 가족들에게까지 번져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자세한 역학조사 결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진자들은 사무실에서 장시간 함께 근무하고 전화 상담을 하는 업무의 특성상 비말 발생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확진자 중 일부는 사무실에서 취식을 하거나 증상 발현일 이후에도 출근했으며 일부는 동료 간 모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서울시는 해당 시설의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시설을 임시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직장 내에서도 개인 방역 수칙을 더욱더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학교 집단 감염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개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국 학교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에서 새롭게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됐어요. 네, 지금 서울시 주요 집단 감염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강남구에 위치하는 초등학교에서 지금까지 17명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학교 관계자로 파악이 됐고 관련 확진자들은 대부분 교사와 학생 그리고 그 가족 등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또 등교 전에 자가진단도 실시했지만 방과 후 수업이나 돌봄 교실 등을 함께하면서 교내에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교직원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갔고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서울은 시장과 학원 또 음식점 등 일상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집단 감염이 끊임없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까지 집계된 서울의 확진자 모두 163명으로 전부 다 국내 발생입니다. 자세한 발생 원인별 집계는 잠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TBS 보도본부 서유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멘